아, 그랬구나 한 번 끼면 10시간 최소 10시간 참 감사합니다 너는 언제 켰어? 나도 비슷하게 켠 것 같아 아홉시즈? 너 배그 전문 BJ야? 저 원래 롤했는데 롤했어요 롤 아,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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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지우할래? 좋지 롤? 너 그거 뭔데?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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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 밀 배? 밀 배 가서 돌에서 서로 믿고 싸우자 어때? 오케이 가자 어디 밀 배 어디 좋아해? 디그 자? 그런거 몰라 아 그런것도 몰라? 모르지 여기가 디그 자야 여기 아 많이 알고 있네? 아 나는 막 치킨도 혼자 뜯어 먹고 그래 꿈에서요? 아니 어? 지그야?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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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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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싶었는데 까비 뛰어뛰어 저기 근데 저 좀 있긴 있을걸? 저기요? 오케이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한팀 최소 한팀은 있고 눈으로 본거 최소 한팀 여기 안에 가까이 오면 더 많을걸 여기 근데 내리자마자 바로 전투태세야 알지? 그건 알지? 내리자마자 뭐라고? 전투태세 오 한팀 밖에 없다 한팀 밖에 쟤네 우리가 개투카페고 여기 왕이 돼서 오빠 내가 먼저 내려가서 총 좋아 있을게요 나 안 믿어 오케이 왜?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아니 나 총 들고 있을게 걱정하지마 총 들고 있는가고? 총 들고 뛰어갈게 어 왼쪽에 한 명 내렸다 저기 가면 안되겠어 위험해 얘네 어디 내렸지? 아 어디 내리는지 못 봤네 그냥 거기 한 무더기 들어갔어 조심하세요 한 무더기 아니야 한팀 밖에 없었는데 아! 어 여기 사람이 들어갔어 잠깐만 나 도망가야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오빠가 더 위험한 사람 아니야? 혼자 있을게 혼자 서닝하고 있을게 빨리 여기로 와 같이 있자 아니야 거기 더 위험해보여 아니야 하나도 안 위험해 해당 나이스 빨리 와 오언님 안녕 와 아이템 파밍 실화냐 이거? 아이템 왜 이렇게 잘 나오네 저 팀이 하나도 안 보인다 총만 나오면 발 숨어 애들이 아니 한팀 밖에 없었다니까? 저 한팀 밖에 없어 여기 빠밤 여기는 아 여기있다 총 1개 죽으면 안 돼 안 죽죠 우리는 한.. 한 날 한 시에 같이 죽는 거야 우린 하나에요 어 우린 하나란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청이 없네 아.. 무더워 이쪽 ㄷ자 건물쪽에 한 팀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너 어디에 있어 지금 근데? 나? 나 어딨지? 저 여기있음 여기 파랑핑 오케이 어 누구다 누구 들어왔다 들어왔어? 갈게 벌써 죽었어? 여기 다른 한 명 있어 예 벌써 죽었습니다 오셋 관전 관전 저기 저기 안에서? 아 아 너 죽어서 나 혼자 살면 안 되겠다 조심해 복수해주러 가야겠다 거기 사람 나갔음 이미 이미 나갔음 오메님 허리 피세요 오메오빠 허리 펴 어쩔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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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거기 사람 있어 사람 나갔어 어? 쳤는데? 왜 총 안 걸거같지? 아 they're so funny 왜 총 안걸거같지? 아 사이가 아 사이가 사이가 끼제 복수해줄게 오케이 보고있음 오빠 참고로 아까 치킨 먹었어 네? 아까 치킨 먹었어? 너랑 하기 전에 오우 누구랑 했는데요 혼자? 아니 스쿼드로 형님 안녕하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대기형님 시청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 뭐지 혹시 사랑아 혹시 그거 뭐지? 다른 bj분들이랑 스쿼드 할래? 4명이서? 피해주지 않겠죠? 제가 못하는데? 형님 근데 괜찮죠? 좀 베린이긴 한데 엄청난 베린인데 저도 베린이고 상관없죠 아 오케이 상관없대 아 오케이 그러면 스쿼드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왜 어디갔지 얘네? 왜 여기 꿀파밍을 안하고? 2명인데 쟤네가 1명 잡았으면 심심하지? 아니 전혀요 저기 저기 너무 없다 복수해주려고 했는데 어? 위니다 어 누가 온다 발소리 상관없어 핸드하자 캠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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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이씨 오메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정신 차려 오케이 개 두드려 뺄게 쫄지 말란 말이야 쫄지 마요 맞지 보았어? 어 또 있다 또 있다 뒤에 뒤에 어딘가 스프레이 오케이 뭐야 두 팀이 있었구나 네? 네? 저는 지금 여기가 더 좋은데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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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